Q. 아기의 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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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스페셜 앨범 자켓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제주도고요.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. 이런 곳에 오면 항상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캠프파이어도 오고 그러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또 이번에 제가 반바지를 입고 등장했습니다. Q. 아기의 룰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Q. 아기의 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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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 타이밍에 맞춰서 밥 차가왔네요. 아이 사장님! 가시죠! 제주도 많아! 업이 끝났어요. 스피드하게 순식간에 워후! 어린 왕자 가수입니다. 약간 자유로운 북한산인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 16일. 이렇게 좀 약간 왕자풍 옷을 입고 제주도 미리 입도했습니다. 재밌는데 안면이 어렵다. 아 진짜 누구일까? 아 이게 타면서 둘 다 누구? 울면서 탔어요. 아 진짜 내 머리만. 시중급 연기로 보셨죠? 아니요? 웃어났어요? 아싸 신난다. 죄송합니다. 다음 장소로 가볼게요. 의상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는 캠프파이어 씩. 뱀파이어는 해주세요. 네가 Voilà. 전화한 그냥. 첫 번째 촬영 끝? 슈시시대 여러분. 저도 좋아요. 안녕. 조만간 돌아와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내일 봅시다. 여러분 오늘 촬영이 둘째입니다. 캠프를 하고 일어난 그런 장면. 그런 장면을 찍었어요. 저희 오늘 두 번째 촬영인데 장난 아니에요. 진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. 머리가 한 번 감았더니 되게 예뻐졌네요. 파이팅. 진짜 여기 제주도 같네요. 뭔가 이렇게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잘 나왔기를. 좋네요. 좋아요. 비입니다. 오늘이 이제 촬영 마지막 날인데 거의 다 이제 끝이 나가고 그때 말이죠. 잘 나왔습니다. 영원한 관객은 없데도 난 노래할 거야. 오늘의 나로 영원하고 파.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. 왕쾅. 네, 기대를ide. 이 곡은 계속. 다음 촬영장은 하면서. 가사해서 거짓말atto입시다. 마지막 칭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에잇야야야 여러분 끝났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오 촬영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이거 대박이에요 아미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흐뭇한 모습으로 저희 봐주세요 나와 없는 얼굴 아미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엄청 원해요 오 귀엽네요 음 안녕 뉴 자켓 촬영 끝났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마음으로 촬영했으니까 나오면 입구에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는 40대까지 할 겁니다 죽어서 임종 직전까지 저희는 임종 직전까지 자켓에서 찍을 겁니다 여러분 뮤비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아 우리 뮤비도 찍어야 되구나 편지 되겠지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야 되구나 뮤비에서 찍어야 되요 너무 많은 마음으로 너무 많은 마음으로 너무 많은 마음으로 세상에 촬영이 될 거에요 너무 많은 마음으로